자 제목이 굉장히 제목이 뭔가 싫은 트랙이 파팍 납니다. 맞죠? 간단하네요. 일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일하기 싫어 죽겠대요. 왜 죽을 정도로 일하기가 싫은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일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직군이 야근이 많은 직군입니다. 스스로 사업 디자인해서 성과까지 내는 거라 성취감은 있습니다만 요즘 일하기 싫어서 죽겠습니다. 두번째 직장인데 첫번째도 2년만의 팀장 박사, 수료, 경력 포함 이번엔 전공 아닌 직장 이직인데 2년만의 팀장입니다. 사람이 계속 유출되는 탓도 크죠. 학창시절부터 논문이나 포스터도 상수료 받고 어학장학금도 2주 공부하고 타서 주변 동기들 실기 질투받을 만큼 이상하게 성과가 하는 만큼 인정돼서 운이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기는 싫고 책임도 지기 싫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극복하죠? 회사가 싫고 사람이 싫고 일이 싫은게 아니고 그냥 책임지기 싫고 일이 재미가 없어요. 참 어젯네 일단 이분이 스펙이 상당히 좋으신 분은 확실해 맞죠? 백스 박사하기까지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분의 스타일이 그런 거야. 약간 쉽게 빠져서 쉽게 질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내가 봤을 땐 그거야. 이분의 증상은 증상은 번아웃 증후군 자 번아웃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일을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정말 진짜 내 몸을 태울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니까 번아웃이 수거거든요. 완전히 태워버린다. 사람이 녹초가 되다. 사람이 방전이 되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초반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전이 되가지고 이제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죠. 제가 봤을 땐 님 사연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번아웃 증후군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 우리나라 직장에 가면 사람도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일에 진짜 완전 중독 이 사람은 진짜 일이 재밌나라는 생각이 들지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가버리면 일을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전력 투구하지 마세요. 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전력 투구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일하실 때 너무 전력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 며칠 일하고 치울 거야. 회사 며칠 다니고 그냥 어? 번아웃증 걸려가지고 전혀 열심히 했는데 방정돼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관둘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맞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갑박한 세상입니까? 맞죠? 정말로 갑박한 세상이에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 다들 느끼시죠? 저도 뼈저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사연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회사에 너무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너무 본인의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회사에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내가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괜히 다치면 욕먹어둬 먹어요. 맞죠? 네네. 올드게이머님 말씀하세요. 아 쓰세요 쓰세요. 올드게이머님 다 해드릴게. 다 해드리고 나 2월 28일 날 18만원 돈에 미션 갈 거예요. 네. 18만원 돈에 미션 갈 겁니다. 네. 쓸 수 있는데도 마음껏 써주세요. 마음껏. 원없이 써주세요. 원없이. 원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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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략 투고 하면 안되고 그리고 일을 너무 적당히 열심히 하고 적당히 책임지세요 이런 분들이 자기라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보아 맞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님이 만약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호우같이 불잖아요 맞죠? 일하면서 좀 건성 지점은 약간은 좀 널널하게 하세요 적당히 내 실리를 챙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일하실때 일하면서 내가 챙겨먹고 챙겨먹으라는 거예요 김동님도 마찬가지야 일하면서 졸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점심시간에 자라는 거예요 그냥 주무세요 아니면 베개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혹시 휴게실에 뭐 누울 때 있습니까? 아니면 차에서 좀 자도 돼요 김동님도 차에서 그렇게 자도 돼요 사람이 챙겨먹을 건 챙겨먹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해요 김동님도 마찬가지고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야 회사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충전해야 되는 부분 내가 무조건 챙겨먹어야 되는 부분 챙겨먹어야 돼 내가 늦게 챙겨먹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마의 절까지 있어? 야 대박이네 그렇게 하면 돼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하나 열심히 하나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책임지고요 이미 나는 이해가 돼요 왜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얽매해 있으니까 내가 거기 너무 열심히 하고 재미있고 성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일에 몰뜰하니까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그만큼 막 시간을 말 쏟아보니까 성과가 나타나니까 열심히 하는 거겠죠 에너지도 많이 쏟아보니까 근데 그만큼 내 자신이 없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 자신이 없는 거야 내 자신이 없는 거야 사연자 자신이 일 끝나고 나니까 나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까 막상 일 끝나고 나서 쉬는 날이 되었을 때 할 게 없어요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러면 인생이 정말 공허하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일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세요 일 끝나고 나서 본인만 즐길 수 있는 거 본인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그런 취미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 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일 끝나고 나서 이런 분들이 취미가 없으니까 소소한 취미생활 뭐 게임도 상관없고 운동도 상관없습니다 헬스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취미생활 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인이 그거예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열정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시간도 없고 어 내가 충전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이번에도 이런 이유로 관두게 되면 나중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님이 그거 아셔야 돼요 님이 능력이 뛰어난 거 알긴 아는데 나이가 확 차버리면 능력 발휘도 안 돼요 어 박사 따고 했으면 2년 했으면 30대 중후반 그 정도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님만한 박사학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찾아본 것도 많거든 니보다 젊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누구 쓰겠어요 만약 님이 이런 이유로 막 싫다 어 해가지고 만약에 간두면 나중에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을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번아웃 증후군 본인의 전형적인 번아웃 증후군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열정을 많이 쏟아붓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 병 그 병 같은 기난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막 에너지 쏟아붓고 전력 투구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일을 적당히 널널하게 하라는 거 니도 생각해봐요 일을 적당히 하려면 할 수도 있잖아 어? 야근이 많긴 하지만 분명히 퇴근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 끝나고 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생각해놨다가 집에 가서 소소하게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일을 간두게 되면 이젠 나이가 본인도 적지 않잖아요 맞죠? 나중에 정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박사학이라도 아우리 박사학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안 써주군요 기업에서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현재의 어떤 그 어 공경을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일하기 싫은 건 대한민국 국민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 공통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 좋아서 합니까? 그 일 좋아서 한다는 사람도 다 뻥이야 뻥 일 어떻게 좋아서 할 수 있어 돈이 걸린 거고 못하면 요구도 못고 부담감도 장난 아니고 맞죠? 어? 여러분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잖아 아 출근하기 싫다 한 번씩 그냥 쬐고 싶다 누구나 다 둡니다 그게 본인만 드는 게 아니라 어? 일이 뭐가 재밌습니까? 일이 어? 일하기 싫은 건요 뭐 대한민국 국민 뭐 직업 다 떠나가지고 다 하기 싫어요 심지어는 국회의원 분들도 자기도 한 번씩 하기 싫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모든 직업이 한 번씩 한다고 오고 하기 싫은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극복을 해야 되잖아 왜냐 그것 하기 싫다고 정말 나와버리면 내가 나중에 할 게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극복을 하시는 게 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 지금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자기의 어떤 적당한 실리도 꼭 챙겨 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본인의 에너지를 전력투구 하지 마라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